식색이라도 사두게 자네의 친구가 되어줄 거였어요. 저 게을러진다고. 뭐야. 내가 언제 무슨 게을러진다고 안 사줘. 저 게을러진다고 안 사주십니다. 아니, 내가 일부러 안 사주는 게 아닌데 왜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? 식기세척기 해 준다니까. 필요 없어. 식기세척기 이런 거에 넘어갈 남자 아니야. 내가 뜨거운 물로 할게. 100도씨 물로? 100도씨 물로 손 들어가면서 할게. 지각인데요, 그럼. 아니. 참나. 형수한테 전화 넣어주겠네. 제가 시켰다고 하지 마시고. 와. 이러면 지의 입장은 곤란해지는 거예요. 댓글이 계속 달려줘. 제가 너무 올렸는데. 그리고 웹동자랑 주고받는 거 다 좋아요. 그런데 마치 식기세척기를 제가 안 사준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눴더라고요.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런데 저 SNS 올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거잖아. 저 나름대로 제 SNS에 제 피드를 올리잖아요. 내 감성 피드를 예쁜 걸 올렸는데. 댓글이 200개가 달린 거야. 뭐라고? 뭐래? 식기세척으로 사주라고. 진짜로. 왜 남편한테 안 사주냐. 왜 안 사주냐. 그거 얼마 안 한다고 왜 안 사주냐. 사줘라 부터 시작해서. 그래서 너무 놀라서. 무슨 일인지 이렇게. 그 댓글에 원인이 바로 저거였네. 갈등. 왜 나를 왜 나쁜 악처로 만들어. 아니 아침 설거지도 말이야. 찌끔해 놓고는 다 한 것처럼 주작을 하고 말이야. 그치. 뭐야, 같이 집에 있는데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? 자주 해요, 저렇게. 집에서. 아니, 오면 되지. 집에서 무슨 전화를 해. 나와봐. 나와봐. 나와보라고. 나 바빠. 빨리 나와봐. 빨리 와. 급해. 지금 큰일 났어. 난리 났어, 지금. 뭘 난리가 나. 왜, 왜, 왜. 아니, 여보. 왜 여기다 이렇게 울려, 갈등을? 뭘. 아니, 당신이. 봐봐. 아니, 왜 옥동자는 무슨 대단한 살림의 왕인 것처럼 당신이 여기 이렇게 옥동자를 치켜세우고. 왜 나는 악처로 만들어? 아니, 봐봐. 옥동자 살림한 지 지금 몇 년 됐어. 아니, 왜 옥동자 얘기를 해. 아니, 봐봐. 여기서 당신이 옥동자한테 옥주부시여 궁금한 게 있사옵니다. 이거 왜 옥동자한테 물어봐. 나한테 물어봐야지. 그냥 꽁트 아니야, 꽁트. 뭘 그걸 갖다 신경을 써.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해. 그치, 여기까지 이해 안 돼. 자네, 식기 세척기라도 사두게. 저... 게을러진다고... 안 사주십니다. 안 사주십니다. 당신은 개그맨이 화내야 될 것 같은데. 아니지, 여보. 지금 나한테 와서 댓글이 지금 100개가 넘게 달려. 이쁜 지혜님, 식세기 하나 사주세요. 지혜님, 식세기 사주세요. 신세계가 열려요. 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게을러진다고 안 사주면. 저렇게 해야 되니까. 어떻게 하나 장만해 주세요. 이게 무슨 소리야. 아, 왜 그래도 댓글 남기시고 그러실까. 우리 팬들이. 내 팬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. 이 와중에 농담하고 있어. 아니, 지금 당신 가서 봐봐. 당신 욕 지금 1000개가 넘게 댓글 날리고 있어. 당신 잘난 척한 것 때문에. 왜? SNS 쓸데없는 거 올려가지고. 애기야, 애기야. 내가 이렇게 200개를 달 줄 알았는데 안 했거든. 처음 이렇게 소통을 하면 되지. 그걸 올려서 남들한테 방을 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고. 그리고 내 인생은 반쪽이고 내 인생은 내비게이션인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. 아니, 근데 약간 그거 같아. 근데 잠깐만, 이게 웃기려고 올린 건데 댓글도. 아니죠. 정답이 나왔습니다. 안 웃겨요. 안 웃겼답니다.